고집 세 고집 세 본인 맞아요 본인 고집 세고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 내 고집에 대한 원칙 그게 있어가지고 누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헬렐레 팔렐레가 아니야 본인은 어? 그 어떤 내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 그걸 고집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너한테 어? 본인은 그런 사주고 머리가 똑똑해 어?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잘 판단하네 근데 머리가 똑똑한데 이게 먼저 나갈 때가 많아 감정이 어? 감정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 실수 어?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들을 하고 그래 어? 그리고 누가 딱 나한테 단소리 해주고 잘해주는 소리 하면은 홀락 넘어가 어? 홀락 넘어가 아닌데 하면서도 본인인 줄 알아? 어? 그러는데 지금 궁합을 본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고집은 본인보다 더 세다는 거야 어? 고집을 통해다가 어?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가 배려심이 없는 애 같으고 자기만 생각하는 애 같으고 어?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애기 같으고 어? 한없이 애기 같으고 어떨 때 보면 좀 나보다 좀 으른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그치? 본인보다 좀 으른스러웠고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렇게 나를 여자 대우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 엄마하고 아들인 격이 되는데 어떻게 결혼이 되는 거야 맞아요 어? 손이 너무 많이 바라 그치? 응 은근히 바라잖아 은근히 응? 은근히 바란다는 건 어떻게 해줘 어? 뭐 이런 거 다 은근히 바라고 그게 이제 습이 됐잖아 본인이 어떻게 해주고 알아서 해주고 하는 게 습이 됐단 말이야 음 그러면 결혼해 봐봐 더 애가 되겠지 어? 궁합은 궁합은 지금 본인들의 현실이 본인이 마음이 내키지 않고 가지 않으면 결혼은 한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좋아서 뭐 이런 거보다 다 따져야 되잖아 다 네 이쪽 가정도 봐야 되고 집안끼리의 결혼이기도 하고 이렇잖아 근데 본인이 이 남자가 썩 내키지를 않는다고 맞아요 왜? 본인은 나를 끌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되거든 나를 끌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어? 이러는 남자가 본인은 편하단 말이야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게 거꾸로 됐잖아 네 거꾸로 내가 데려 남자를 내 등에 엎여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 결혼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치자 그럼 본인이 행복해지겠냐고 본인의 사주에 맞지 않는 남자라는 거죠 어? 네 본인은 본인을 챙겨주고 본인의 고집도 땡깡 이런 거를 좀 웃어가면서 이렇게 받아주고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 생활도 유지가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 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의 남자랑 결혼을 하면 본인이 못 견딘다 소리가 나 본인이 그렇게 인내심이 길고 이러질 않아 맞아요 어? 본인도 단순한 데가 있단 말이야 어? 그런단 말이야 본인 고집이 있어서 또 본인이 한 번 아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단 말이야 어? 그래서 궁합이 궁금하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는 이 친구와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해져라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네 어? 안 맞잖아 본인의 상대는 그런 상대여야 되는데 정반대의 사람을 지금 만난 거야 맞아요 그런 거야 어?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니고 뭐 연애하고 하는 건 좋아 어? 재미있고 뭐 어? 이런 건 다 좋아 하지만 가장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할 때는 좀 힘이 든다 힘이 붙인다 어? 왜 이 사람 몫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어? 다툼도 많고 그래 그래서 그런 다툼도 많은데 굳이 본인이 이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? 어? 그런 게 좋겠다 어? 뭐 날 잡아놓고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아직 아니에요 어? 그냥 뭐 남자 쪽에서 결혼하자는 둥 결혼을 한번 생각해보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연애를 해보고 좀 더 연애를 해보고 결혼해보고 또 이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하면 본인이 이때까지 해줬던 걸 하지 말어보란 말이지 챙겨줬던 거 챙겨줬던 거 이 사람이 어? 애기 짓 하고 뭐 어쩌고저쩌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줬다라고 하면 한번 그거를 다 받아주지 말고 어? 내가 이 사람이 싫어 이런 게 싫어 내가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싫어 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하지 말어보란 얘기지 음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과연 결혼하자는 얘기를 할 것이며 어? 거기에서 어떤 큰 다툼이 나지 않을 것이며 그치? 그걸 보라는 거지 그치? 뭐 이 점으로 보는 거보다 그게 더 빨라 어? 점으로 보는 거보다 내가 이때까지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야 본인이 그치? 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싫다는 거지 사람이 싫다는 거보다 그치? 그러니까 본인이 버겁고 힘들었던 거를 어? 해줬던 거를 하지 말아 보란 말이야 음 그럼 거기서 답 나와 둘이 헤어지든 네 본인이 아 내가 그거라도 해주고 얘하고 어? 결혼해야 되겠다 라든지 음 아니면 얘가 나 너 너 니가 그렇게 하니까 나 너하고 정말 만나기 싫어 할 뭔가 사단이 나오지 음 나오게 돼 있어 네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해봐 예 그러면 내가 어 어떤 결론을 내린 거를 잘했다 소리 나올 거야 본인이 어?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본인의 상대는 본인을 끌어주는 사람 본인이 남을 끌고 가기에는 버겁단 말이지 사주가 그렇게 해봐 그럼 답 나와 고민할 거 없어 딱 그렇게 해보면 다투더라도 내 평생에 내 반려자고 내 배우자가 내 사람인데 그거 시험 한번 못 해보겠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치? 이렇게 그거를 하지 말아 그러면 답 나와 네 감당이 될지 안 될지 거기서 딱 답 나와요. 그러면 결혼인지 연애인지 알죠. 네. 그렇게 하면 돼. 알았지? 감사합니다. 끝. 끝.